진주 꿈의 해석에 관한 깊이 있는 탐구는 심리학적, 문화적, 그리고 개인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주는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꿈속에서 진주를 보는 것은 여러 가지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물질적 해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진주 꿈의 다양한 의미를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깊이 분석하고자 합니다. 진주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징합니다. 자연에서 생성된 진주는 그 자체로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진주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순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주가 꿈에 등장할 때 이는 개인의 내면적 가치나 고귀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오랜 역사 동안 부와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꿈속에서 진주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물질적 불을 추구하거나 현재 재정적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주가 많은 수나 크기로 나타날 경우 이는 재정적 성공이나 미래의 불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주는 바닷속의 조개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나는 보석으로 이는 내면의 가치와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진주가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성장이나 발전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노력과 인내가 미래의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임을 상기시켜줄 수 있습니다. 진주는 고대부터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꿈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나 성공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회를 발견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진주를 얻는 과정이 순조롭다면 이는 개인적인 성공이나 승리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 진주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진주는 재물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좋은 징조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진주가 부하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진주를 보는 것은 금전적 이득이나 건강한 장수를 예고하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진주가 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진주를 보는 것은 미적 가치나 개인적 매력을 강조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진주는 꿈에서 개인의 내면적 가치나 자아 인식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진주와 같은 상징이 개인의 무의식적 욕구나 자아 실현의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꿈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재정적 성공을 예고한 진주 꿈 한 사업가는 꿈속에서 큰 진주가 가득한 보석 상자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몇 주 후 그의 사업에서 큰 계약을 성사시킬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진주 꿈이 재정적 성공과 관련된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꿈속에서 진주가 나타나는 것은 미래의 성공이나 보상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내면의 가치 발견 한 젊은 여성은 꿈에서 진주가 박힌 아름다운 목걸이를 착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녀는 진주가 자신의 목에 걸린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개인적 매력을 인식하고 이를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진주 꿈이 내면의 가치와 성장을 발견하는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 3. 기회와 성공을 암시한 진주 꿈 한 중년 남성은 꿈속에서 바다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진주를 찾는 과정이 매우 쉽고 만족스러웠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진주 꿈이 기회와 성공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례 4.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기시킨 진주 꿈 한 예술가는 꿈속에서 진주로 장식된 화려한 작품을 감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각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진주는 그의 창의성과 예술적 표현의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고 이는 그의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례는 진주 꿈이 개인의 아름다움과 순수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주는 그 자체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의 자아 인식과 자아 실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내면의 가치와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성취와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의 진주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상징하며 꿈속에서 진주를 보는 것은 개인의 감정적 안정과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적 안정과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주는 물질적 보상과 기회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직면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래의 성공을 예고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주 꿈은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다양하며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물질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진주 꿈은 아름다움과 순수성, 재물과 푸우 내면의 가치와 성장, 기회와 성공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주 꿈은 자아 인식과 자아 실현, 감정적 안정과 자존감, 물질적 보상과 기회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주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중요한 교훈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이를 삶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물뱀이 진주알을 물고 나오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발명, 발굴 등의 길조이다. 형형색색의 진주알이 땅 속에서 출토되는 꿈 희귀한 문원과 국보급 유물을 발굴해낸다. 소비자 취향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에서 인기를 얻게 된다. 생산, 유통, 문화, 사업 등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해골이 쪄 갈라지면서 귀한 옥이나 진주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해낸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재물이 생긴다. 하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화장을 곱게 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훌륭한 신분으로 대중이 많이 모인 장소에 나타나 연설을 하거나 축하 파티를 열게 된다. 어떤 종교에 기해하거나 참된 신앙심을 갖게 된다. 하얀옥 황어리 속에 세 개의 진주알이 알알마다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꿈 당대에 훌륭한 학자가 된다.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아들 삼형제를 낳아 출세시킨다. 구기공명, 명예, 승진, 권력 등을 얻는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진주를 줍는 꿈 횡재소로 많은 돈을 얻게 되며 끝밖의 횡재로 쾌하게 빠져든다. 물방울이 하얀 진주알로 변해 빛이 나는 꿈 보통 사람이 지체가 높은 신분으로 변해 입신 출세한다. 무명작가가 우수작품을 발표한다. 이무기가 용이 되듯이 굶주린 가난뱅이가 부자가 된다. 모래밭에서 빨간 진주알을 줍는 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예술작품 전시회에 참석하여 멋진 감상을 하게 된다. 희귀한 문서, 자격증, 학위상장, 분장 등을 받는다.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옥항아리 안에 진주알이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의 풍요로운 거 불을 축적하게 된다. 사업이 잘 되고 마음먹은 대로 잘 풀리게 된다. 뜻밖의 재물이 생기고 귀인이 돕는다. 약수의 진주알이 영롱하게 빛나는 꿈 희귀한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행제소가 있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명예 등의 경사가 있다. 선인장 꽃 속의 하얀 진주알이 반짝거리는 꿈 종교, 학문, 진리 등에 관한 것을 탐구하게 되고 모여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연구, 발명, 재물, 혼사, 결혼, 수화성취 등이 있다. 비단 구렁이가 입으로 진주알을 수북하게 토해내는 꿈 깊은 흥분과 진리를 탐구하고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돈 꽃씨가 흑진주처럼 영롱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거나 예쁜 선물을 받는다. 명예, 행제, 행운 등이 있다. 보름달이 떨어져 영롱한 진주알이 되는 꿈 도인과 학제가 되어 만인을 깨우치게 된다. 맑은 물 속에 파란 진주알이 반짝거리며 빛나는 꿈 인문 자연학에 깊이 연구를 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하게 된다. 사업이 잘 되고 점차 번영한다. 학업성취, 승진, 합격, 당선, 재물 등의 기름과 행운을 맞이한다. 많은 양의 진주알이 한데 모여 제각기 빛이 나는 꿈 정치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일사불란하게 결성한다. 친구와 모임을 갖고 즐거운 파티를 열게 된다. 훌륭한 문예, 작품 전시회를 감상한다. 누의 껍질 속에서 진주알이 나오는 꿈 희귀한 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한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여 외국 시장에 수출하게 된다. 창조, 발명, 발굴, 탄생, 연구 등의 행운이 온다. 노란 진주알이 영롱하게 구르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어떤 일의 매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극치를 창출해낸다. 예술의 전당에서 명화나 음악 감상을 하게 된다. 창조, 발굴, 발명, 조화, 질서 등을 이룬다. 하얀 그릇 안에 흑진주알이 선명하고 또렷한 꿈 오래된 문헌이나 국보급 유물을 발굴하게 된다. 꿈 속에서 진리를 캔다. 하늘의 선녀로부터 하얀 진주알을 맞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국민 복원 진료에 이바지하는 의술인으로 사회의 공덕을 쌓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학위, 임명장, 인정서, 자격증, 상장, 훈장 등을 받는다. 파란 진주알로 장식한 옷을 입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입학, 승진, 합격, 취득, 당선, 승리 등의 경사가 있다. 확실한 신분으로 사회 지도자가 되어 봉사하게 된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핑크색 진주 반지를 받는 꿈 애틋한 사랑에 고백을 하고 핑크빛 약속을 주고받는다. 예쁜 선물을 받는다. 진주에 관한 꿈 구화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다. 단, 진주로 만든 목걸이가 끊어졌다면 몇 가지 푸른에 쌓이게 된다. 직책이 높은 어른으로부터 진주알을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스스로 돌을 닦아 깨닫게 된다. 공문서, 자격증, 학위, 임명장, 상장, 훈장 등을 받는다. 재물, 돈, 물품이 생긴다. 조개에서 천연 진주가 나오는 꿈 조개에서 천연 진주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쉽게 이뤄지거나 진리를 깨달으며 높은 자리에 옮겨 앉는다. 조개 속에서 진주알이 나오는 꿈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재물, 돈, 행제가 있다. 용이 입으로 하얀 진주알을 도해내는 꿈 가정과 직장에서 깊은 일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